소리나는 책방 영균은 자산가인 어머니를 모시고 평창동의 고급주택에 살고 있다. 두 형제 중 막내지만 몇 년 전 바다 낚시를 갔다 형이 실종되는 바람에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혈욱이 되었다. 지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는 집과 병원을 오가는 생활 중이라 어머니 소유의 건물과 주유소 그리고 상가 등은 영규가 도맡아 관리했다. 어차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신이 이어받을 가업이기에 그는 부지런히 이 일을 배웠다. 사실 영규의 친어머니는 따로 있었다. 아버지가 밖에서 나와 데리고 들어온 영규는 호족에 올린 후 내내 지금의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친아들인 형과 선을 그으며 영규를 못난 자식 취급했던 어머니지만 요즘엔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다. 영규 내가 끊임없이 사고치고 이혼도 몇 번이나 해서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막상 네 형이 그렇게 된 후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으니 내 마음이 한결 놓이는구나. 에이, 별말씀을요. 이렇게 친자식처럼 키워주시고 아껴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그리고 전 아직 형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불만투성이에 오만하기 짝이 없었던 영규는 그 사이 겸손까지 갖추었다. 흥, 이제 이 집안 재산은 모두 나, 김영규의 손에 들어오겠구나. 하루가 다르게 세약해지는 어머니를 보며 영규는 가업을 이을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오면서 일이 꼬이고 말았다. 야, 보세요. 여기가 김영태 집 맞는데요. 네? 어디라고요? 한밤중 전화를 받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2층 영규의 방까지 들려왔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영규는 불길한 느낌에 휩싸였다. 어느새 잠은 말짱하게 깨어있었다. 뭐, 뭐라고요? 우리 영태를 데리고 있다고요? 버럭 소리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영규는 불이 났게 거실로 내려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방해하지 말라며 손을 내졌고는 수화기 너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잠시 후 전화를 끊은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태가 살아있단다. 그럴 리가요. 영규의 눈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거 보이스피싱이 분명해요. 죽은 영태형을 데리고 있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죽긴 누가 죽어! 바다 낚시 갔다가 실종된 거지. 네가 같이 갔으니 더 잘 알 거 아니야! 힘없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다. 내일 또 전화한다니까 기다려보자. 영규는 그만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어머니를 옆에 두고 영규가 받았다. 좋아요. 정말 형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이면 살해를 하겠습니다. 영규의 말에 상대편은 차갑게 반응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전화는 바로 끊어졌다. 이거 봐요 어머니 증거를 보이라니까 바로 끊었잖아요. 하지만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상대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 영상통화를 걸어 증명하겠다고 했다. 영규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단념시키려면 상대의 거짓을 밝혀내야 했다. 번호를 알려주자 상대는 곧 영상통화를 걸어왔다. 어디 형 얼굴을 좀 보여줘 봐요. 어머니의 얼굴은 거의 초주검 상태였다. 반면 영규는 전혀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이것들이 어딜 감히 김영규를 속이려고 어림도 없지. 하지만 영규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영상 속 얼굴은 초췌하긴 했지만 틀림없이 그의 형 영태였다. 아이고 영태야 큰아들 영태의 얼굴이 화면에 보이자 어머니는 오열했다. 김영태 이 친구를 내가 3년 정도 데리고 있었는데 처음 해변에서 발견했을 때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더니 최근에 자기 이름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전화한 겁니다. 그래요? 집주소하고 전화번호를요? 네. 다른 것은 아직 기억 못합니다. 착해 빠진 사람이라 정도 많이 들었는데 가족을 찾아주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얼마 후 영태는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영태를 데려온 늙은 어부는 결국 사례금을 받지 않고 돌아갔다. 영태는 어려서부터 줄곧 살았던 이 집과 어머니 그리고 영규를 기억했다. 하지만 스무살 이후의 기억은 없다고 했다. 형 그때 그렇게 형 잃어버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영규는 형 영태를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한동안 온 집안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형이 돌아왔지만 영규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형 영태는 오랫동안 이불 속에 만들어 앉아있었고 거의 말도 없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잠만 자더니 다음엔 끊임없이 먹을 것을 탐했다. 크 우리 형님이 아기가 되었네. 먹고 자고 먹고 이 상태라면 집안 재산은 영규의 몫이 될 것이 틀림없었다. 물론 유산 분배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형한테 떼어주긴 하겠지만 상태가 안 좋은 형에게 재산의 관리를 맡기기는 무리였다. 형에게 돌아갈 재산도 영규가 관리를 이인받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형은 결혼까지 안 했으니 형 재산 관리해 줄 가족이 나밖에 없잖아. 흠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일을 마친 영규가 느긋하게 2층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형이 2층에 올라왔다. 형의 방은 1층에 있어 좀처럼 2층에 올라올 일이 없었기에 영규는 의아했다. 맥주 마셔? 나도 한잔 주라. 형의 말에 영규는 얼음처럼 그 자리에 굳었다. 뭐해? 안 죽어? 어? 이건 완전히 옛날 영태형 모습이잖아. 아, 그래야지. 영규는 얼떨결에 형의 잔에 술을 따랐다. 가, 술 마 좋다. 형, 이제 다 기억이 나? 영규는 형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다. 기억? 조금. 근데 아직 바다에 빠지기 전후 기억은 안 나. 그렇구나. 빨리 기억이 돌아와야 할 텐데. 맥주잔을 든 영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이 유영규는 초조해졌다. 이걸 어떻게 한다. 이러다가 그 기억까지 살아나면. 게다가 형과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심지어 형 영태가 사업에 대한 조언까지 할 정도였다. 영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 영규야 우리 낚시 갈까? 주말이 되자 형이 불쑥 2층으로 올라와 말했다. 어머니가 싫어할 텐데 그때도 형 낚싯배에서 떨어져서 실종됐던 거라. 그랬어? 나 수영엔 자신 있는데 어쩌다가 그날 그날 파도도 높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겹쳐서 형은 형은 김빠진다는 표정으로 영규를 영규를 바라봤다. 영규를 바라봤다. 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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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으로 산 나를 하늘이 불쌍히 여겨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영규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결국 다음날 밤 영규는 형과 바다 낚시를 나섰다. 어이쿠 비가 오네 아주 터프한 낚시가 되겠는걸 그들은 예전에 가끔 둘이서 찾았던 바닷가로 향했다. 영태는 이복 형제지만 제법 좋은 형이어서 둘은 꽤 많은 추억을 갖고 있었다. 영규도 그걸 알지만 엄청난 재산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야 여기 정말 오랜만이네 그들이 자리 잡은 지점은 파도가 거칠어 위험한 곳이지만 두 사람에겐 익숙한 장소였다. 영규와 영태는 깎아지를 듯 높다란 바위에 올라 힘차게 낚시대를 던졌다. 여기 오니까 기분 좋다. 내 동생 영규랑 다시. 비옷을 입은 채 낚시대를 잡은 영태는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실 싱글벙글 이었다. 반면 영규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있었다.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영규는 3년 전 바다 낚시대 낚시배 선장을 매수해 형을 거침받아야 던져버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리하고 싶었지만 너무 시간이 촉박해 누군가를 끌어들일 시간이 없었다. 결국 방법은 낚시 도중 자연스럽게 파도에 휩쓸리게 하는 것 뿐이었다. 마침 비도 오고 바람도 쐬고 이 상태에서 바위 아래로 굴러떨어지면 달리 방법이 없다. 거친 파도에 휩쓸려 순식간에 빨려 들어갈 것이다. 영규는 형이 선체로 낚시에 집중하는 틈을 타 슬그머니 뒤로 다가갔다. 이제 밀기만 하면 끝난다. 바로 그때 영태가 빙그르 몸을 돌려 영규의 팔을 꺾었다. 왜 그때처럼 또 날 밀어버리려고 김영규 아니야 아니야 그건 오해야 영태는 피식 웃었다. 오해 집에 돌아온 그날 난 이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 그리고 언제 복수를 하나 그날만 기다렸지.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형 살려줘 내가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게. 영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태는 그를 바위 밑으로 밀어버렸다. 으악 으악 영규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집으로 돌아온 영태는 동생의 비보를 어머니에게 전했다. 어머니는 눈물 대신 고개만 가로저었다. 불쌍한 녀석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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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기고 싶어 하더니 근데 영태야 이번엔 니가 그런 개냐 영태는 멈칫하고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럴 리가요 전 영규 형인데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그래 둘은 형제니까 그럴 리 없겠지 평창동의 고급 주택에는 여전히 한 명의 아들만 존재했고 그들에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